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닥터케이입니다. 오늘 2월 27일자 어휴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저께 미국이 반등했죠. 자 다우전스 플러스 1.58%로 강하게 장대양봉 굿이구요. 자 나스닥도 플러스 1.15% 상승 자 베리 굿입니다. 자 나스닥이 좀 더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다우전스는 일단 피고나치 618 지점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다시 가는 모습.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만큼 여기서 갈 수 있다. 목표치 그렇게 산전하시면 되겠구요. 자 나중에 천천히 해보십시오.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폭을 여기서 더하시면 됩니다. 대략 여기 정고점 인근이 되겠네요. 그죠. 자 그렇게 목표치가 이제 또 정고점 인근까지 목표치가 나오는 모양이 만들어졌다. 그리고 나스닥은 618도 넘어선 지점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한 4일 정도 그치고 난 이후에 장대양봉 두방 자 정고점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더 있다. 나스닥은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. 이것도 그럼 그렇게 해보면 되겠죠. 여기서 여기까지 폭 여기서 폭이니까 정고점 넘어가죠. 목표치가 자 그런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피보나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주식기초강의에 가시면 28회에 보면 피보나치 강의 있습니다. 천천히 그리고 목표치 여러분들 닥터KTV 제가 방송하는 내용들 용어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지금 100회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주식 용어에 관한 부분들 거의 다 있습니다. 그러면 닥터KTV 찾아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서 주식기초강의 쭉 보시면 목록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목표치 찾아보시고 피보나치 찾아보시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죠. 지지화장 찾아보시고 그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장 시작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은 플러스 코스피 0.67% 상승 출발했구요. 자 코스닥 플러스 0.85% 상승입니다. 코스닥도 나스닥하고 모양이 비슷하죠. 자 상승 이후에 21 뚫어놓고 옆으로 좀 조정 자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 오늘은 코스피가 여기를 뚫어내느냐 여기 라인이 어 2470에서 2480 라인을 뚫어내야 됩니다. 강하게 그러려면 기간 외국인이 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. 같이 자 오늘도 갭 상승 오늘도 갭 상승 성공했습니다. 자 그러면 주요 지지 저항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. 여기 자 전일 고점 라인인 2465 라인 오늘 잘 지켜내는지 여부 자 마지노선은 여기 라인입니다. 여기 라인 지켜내야 됩니다. 오늘 여기 자 나중에 지켜내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항 라인은 자 일봉상 아 분봉이 잘 안나오죠. 일봉상 아까 이평선 3개 붙어있는 자리 자 여깁니다. 여기 여기를 잘 뚫어내는지 여부 자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외국인 플러스 247억 매수세 코스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. 오늘 지속 매수 들어와줘야 됩니다. 자 이제 좀 확대해놓고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대략 눈으로 다 익혀셨으니까 저는 긴 흐름을 알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긴 흐름 보셨고 이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. 오늘 매수가 잡혀줘야 좋은데 프로그램 매매 주의 오케이 일단 매수 들어왔습니다. 오케이입니다. 일단은 자 이것이 순매수가 쭉 저번처럼 며칠 전처럼 확대 29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다고 이틀 전엔가 제가 말씀드렸죠. 그날처럼 지속 매수가 잡혀지면 더 좋습니다.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.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 베이시스 빨리 확대되어야 됩니다. 자 현재 23월물 319.65 그리고 코스피 212 319.37 자 베이시스가 한 대략 0.3밖에 안됩니다. 빨리 확대되어 줘야 됩니다. 여긴 오죠. 베이시스 0.28 확대되어 줘야 됩니다. 죄송합니다. 목이 안 좋네요. 자 선물 외국계 매도 837계약 잡히고 있는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계가 플러스 잡았었거든요. 자 장 초반에는 방향성 탐색 내지는 초반 선물 단타 세력들 털어내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. 자 저는 야간에 외국계가 선물 플러스 잡는거 확인했습니다. 새벽 3시 새벽 5시 확인했습니다. 자 그럼 개별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. 자 삼성정권 자 좋습니다. 어저께 선취미한거 다 성공입니다. 공식안에 뜨는데요.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구요. 삼성정권 21위 단기 장권이겠습니다만 주식시장 반등할 때 정권주 안갈 수가 없습니다. 쫙 릴레인거 보셨죠. 자 그리고 포스코 이것은 중장기인데 자 이것도 오늘 강하게 돌파해내면 될 것 같구요. 자 어저께 소폭매도 외국계 잡혔고 기관은 매수 삼성정권 어저께 소폭매도 기관은 매수 괜찮습니다. 두쪽 다 뭐 일방매도 아닙니다. 오늘 매수가 좀 잡혀주면 좋겠구요. 자 삼성정권은 4만천원 넘어가고 있습니다. 4만천원이 1차 저항대거든요. 자 보이시죠. 앞점 고점 이거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. 자 뚫는 시도는 옵니다. 뚫고 올라가게 되면 자 여기 2차 저항 이거 이거 자 4만천 삼백원 라인과 4만천 팔백원 라인 이거 뛰어넘으면 자 4만이천원 이상 갈 수 있다. 그렇게 생각 듭니다. 자 닥터케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삼성정권 홀딩 자 포스코드 홀딩 자 제가 제시한 가격은 여기입니다. 자 수익권입니다. 한국금융지주 플러스권입니다. 자 세종목 다 플러스 자 20일 강하게 넘어가는지 체크하십시오. 한국금융지주 홀딩입니다. 전종목 자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21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 그리고 장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. 선침해 성량이 있다고요. 긴 흐름에 미국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본다면 하락보다는 상승 방향에 저는 포인트를 두고 있었다. 그래서 어저께 선침해 성량이 있었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나가서가 아니라 자 오늘 말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. 자 이마트 사면 될까요? 노 했거든요. 자 물론 조종점 바동 갈 수 있겠지만 꼭다리에서 사는거 아니거든요. 깐보니 알겠습니까? 목표치 닥트케이가 32만원이라고 했습니다. 일단 32만원 찍고 잠깐 밀리죠. 근데 뭐 갈수도 있습니다. 5일 깨기 전까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입니다. 자 닥트케이는 닥트케이에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저 하는거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. 그러면서 수익 냈습니다. 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. 하는 분 계시더라구요. 저도 감사합니다. 닥트케이에 의견을 존중해줘서 감사합니다. 자 따라가는거 아닙니다. 더 올라가도 내거 아닙니다. 다음에 조정받으면 29만원 이럴 때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접근합니다. 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종목들 전부 양호 그리고 코스닥 거의양호 양호입니다. 첫 프로그램 시간이 걸리네요. 기다려보구요. 자 외국계 288억 플러스 선물 축소시키죠. 좋은겁니다.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아 선물을 매수를 제가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겁니다. 아 인터넷이 끊겼네요. 자 잠깐만요. 자 인터넷이 끊겨서 다시 접속합니다. 자 편집 안하겠습니다. 자 현재 코스피 0.81% 상승 자 코스닥 플러스 0.72% 상승 자 이런것을 여러분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죠. 어저께 적당하니 선침해 못해놓고 나면 선침해 해두지 못했다면 오늘 떠서 시작하면 훨씬 비싸게 주고 살아야 되거든요. 아 사야 되거든요.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해되시죠? 자 인터넷이 끊깁니다. 방송사고입니다.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점 다 말씀드렸고요. 조반의 지지권들 양대시장 다 말씀드렸고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 지속적으로 잡히는지 선물 외국계 매수 들어오는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오늘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. 자 바이바이 맘박주 게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이야 부쩍 핸드 샥 요 바디 에바바드 세 에바바드 세 야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